한밤중 제한속도가 50km인 제주도심 도로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뒤쫓아온 신고자의 차량이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이 여성, 과속 전력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순찰차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하얀색 SUV 차량도 뒤따릅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며 도망칩니다. 새벽 2시 반쯤 제주 도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개 운전을 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뒤쫓았습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15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며 20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순찰차와 신고자의 차량이 진로를 막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4차례 정도 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거를 했는데 그때도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해서 순찰차로 해서 운전석 쪽을 충격해서 검거를 한 거거든요.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신고자의 차량이 쫓아와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이전에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